진아의 장례식장 진아의 장례식장 진아씨 장례식장에서 뵀어요 진아씨가 여기 자주 왔었거든요 모임도 하고 네 많이 들었어요 진아한테 네 그럼 오늘은 책 보러 오신 거예요? 아니요 그냥 그냥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아 저희 이번 주말에 모임이 있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오세요 응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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